저도 가렸거든요. 어빙님한테 가려놨어요. 어빙님 못 가려려고 이런 케이스인지 몰랐죠 칼타 나오면 그냥 케이스 값이 넘습니다 룩키 아 깜짝이야. 반짝거려서 또 IP인 줄 알았어 클립을 룩키네요 오토. 괄오토네요 엉? 정신님하고 트레드 할게 나왔어. 저는 오토 정신님 트레드용이 나왔어. 이거 빵빵한데? 아 빵빵해요. 이거 세명짜리 같아요 아니면 원원원이나? 아닌데? 그냥 듀얼 그거네요. 아세테이트 아 뒤에 실루엣은 있는데 프라이는 아니다 이 케이스 진짜 실루엣은 정말 잘 나오네요 라존논도 룩키 실루엣 조단 리키입니다 99원정에 파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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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런데데데데 룩 특히 감사합니다.